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위에는 그 똑똑한 여러분들 국가의 지도자들 덕택에 돈을 북한의 여러분들 갖다주지 못해서 안달 복달했던 사람들 덕택에 북한이 이제 뭐 거의 핵을 상용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얼마나 눈에 가시 같은 나라겠습니까 자유주의 국가니까 한국은 애기를 잘 안 낳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제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1주년을 맞아가지고 24일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침공 1주년을 맞아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외침당하면 총 들고 나와서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1년간 선거가 여러분들 일종의 침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몇 사람 제외하고 목소리 안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개를 안다고 외침을 안 당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차게 될지를 흔히 다 보이는 내 이야기의 요지는 나는 보고 싶은 것만을 절대 보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봐야 될 것을 보는 거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란 거죠. 정의의 기치가 높게 세우지 않으면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위기 시에 총을 들지 않습니다. 선거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 이유는 외침이 있을 때 국가를 지키는 요체가 국가가 나를 지키고 국가가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야 여러분 총도 들고 뭡니까 싸울 거 아닙니까 오늘 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제 다뤘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은 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소 국가들의 입장을 크게 케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대신에 방해협정 체계를 모셔간다.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은 나토의 주요 국가들이고 영국은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중심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 국가들이 지금 젤렌스키가 이끌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지원하지만 그러나 본인들도 좀 힘든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때 해결될 때 우크라이나인의 입장에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내용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겁니다. 꼭 한국인들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신대한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우크라이나와 관계 강화를 위한 방해협정 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푸틴은 나토 가입 국가가 바로 국경선을 접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고 그 중간 지점에 나토 가입 대신에 방해협정을 체결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체결에 나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확인된 바 없지 않으면 월스트리트저널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서방 파트너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 탈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 시작을 격려하기 위해서 일어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젤렌스키 함께 무기도 좀 주고 그러나 나토 소련이 싫어하는 나토는 안 되고 그걸 가름하는 그런 방해협정은 체결해 줄게.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접전 중인 지역 가운데 일부를 그냥 소련에게 넘겨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어떤 국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고 예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처럼 한국인들은 못 싸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왜 싸우냐. 내가 왜 총을 드냐. 내가 왜 저놈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람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1년간 버티고 싸울 수가 있냐 이야기죠. 프랑스의 한 고위관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된다고 반복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만일 전쟁이 이 강도로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우크라이나 손실을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국토의 일부를 그냥 주고 적정한 선에서 그냥 대한민국 1953년에 휴전 협정했던 건 똑같은 겁니다. 나토군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고 러시아가 새로운 침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 우크라이나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안보 보장은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뭐 나토 가입이 안 되고 방해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그런 공격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는 서방 사람들이 평화협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야 하는 이야기죠. 한국 사람들은 총 안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자국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집권한 사람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반복적으로 도덕질을 당해도 다 입처 닫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관들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도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뭘 그들이 합니까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정부를 입수하기 때문에 서방에 대리전을 하고 있다. 젤렌스키가 뭐죠 무슨 꼭두각시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죠. 난 정말 참. 그리고 뭐죠. 돈바스 지역에 민병대가 가혹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러시아가 침략을. 뭐 다 좋습니다. 일리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그노 대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오그노 베이스북을 방문했다면 명쾌하게 이야기했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 클린 선거 신민행동에 오그노 대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내 러시아인 보호를 명분으로 침공한 지 24일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물론 클린반도 침공까지 다 하면 더 오랜 전쟁입니다. 각 나라는 자기 영토를 지키고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게 국제법 질서지 않습니까. 전쟁 초기에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구상에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파상적인 공시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영향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보다도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인을 응원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해도 국정성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뿐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속에 러시아가 전쟁의지를 끊고 클린반도를 포함하여 국정성 밖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지나님께서 빼아픈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오늘 우크라이나인과 우리를 비교해 가지고 다소 일부 한국인들에게는 좀 언찮을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한국인들을 비하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레지나님이 말씀을 잘하셨네요.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봤습니다. 해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내침을 당했는데 내부의 사악한 적들로부터 내침을 당했는데 신임 대통령으로 여러분들 오른 사람이 그냥 입을 싹 닦고 그냥 깔아뭉긴 겁니다. 옳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에 가서 자유수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참 황당한 사람이네. 자유수호? 당신 입에서 자유수호가 나와? 이런 이야기가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가 나를 보호하고 국가를 보존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거 아닙니까. 국가가 선거가 난장판이 돼 가지고 내부의 적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침략을 당하는데 국가의 지도청들이 모두 다 뭡니까.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다 입을 처닥난 그런 부정이와 불법이 만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누구의 자유를 위해서 윤석열의 자유를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한동훈의 자유를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자유를 위해서 총을 들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총을 든단 말입니까.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 번 우리가 함께 깊게 생각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총을 들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복잡하기나 복잡하네요. 다음에 한 번 시간 되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러시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루마니아가 있고 참 여기도 오랫동안 어려웠죠. 폭정 때문에. 여기 이제 폴란드가 있고 여기서 아주 친소정권이자 부정승을 유명한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지정학적으로 동병상려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 이걸 합병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고 여기가 러시아계 주민 비중이 많네요. 루안스크 도네척거도 많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대부분 이제 친서방지역에 친서방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지역이 뭐예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은 나라가 복속당하는 거죠. 나라가 복속당하기 때문에 참 잘해야 되는 거죠. 현명하게. 오늘 그 오그노 크림슨과 시민행동의 오그노 대표 이야기처럼 너무나 명쾌하게 오늘 이야기해 줬네요. 각 나라는 자기 영토를 지키고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부차적이 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방송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2권하고 3권하고 3p. 4rp. 3b. 감사합니다.